우리 회사 사장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몸이 건강해야 일도 잘한다 채소, 과일 많이 먹고 음식 짜게 먹지만 그런 말 하는 분이 월급은 짜게 줘요 소금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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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쟁이 우리 회사는 아주 큰 염전 월급이 짜! 야근하기 전에 찾는 우리 회사 커피쇼 회사 직원에겐 커피가 무한 리필 카페인에 의지하며 밤새 일을 끝냈죠 아주 일을 잘하는구만 여기 또 있네 무한 리필, 무한 리필 무한 리필, 무한 리필 커피는 카페인, 나는 페인 노대리 어디 아파? 오랜만에 하는 회식인데 많이 피곤해 보이네 노대리한텐 술 주지 마 그러다 몸 상해 어, 들어가! 부장님 덕분에 오늘 회식 잘 넘겼어요 술 한 잔도 안 마셨지 운전 좀 해 과양동! 대리운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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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운전 노대리의 대리가 이대리였네 2만원마저 챙겨 오늘 우리 회사에서 워크샵을 왔어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모두 모였죠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얼 주고받는 날 아이디언 개뿔 술잔만 주고받죠 밖에 나오니까 정답! 술주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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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주정 워크샵의 워크는 워크 이거였네 워크샵 하는 도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미스바 고생이 많다고 하셨죠 일 잘하고 성격도 좋고 회사의 보물이니 조만간 승진할 거야 이 말 열두번째 술주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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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주정 심지어 사장님 지금은 울어요 어우 왜 이래요 이게 무슨 워크샵이야 술 마시러 온거지 이런 이 회사에 발전이 없는 거야 아휴 안 그래요 이 부장님 모델이 말이 다 맞아 바른말 하는 거 보니까 취했네 술주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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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주정 저는 먼저 집에 갈게요 아! 운전 중에 몇 장 더? 여러분 힘내요 여러분 웃어요 힘들고 지쳐도 웃어요 우유